2002년 때 피구를 잡았기 때문에. 그때 형 피구 맡았을 때 피구가 형인 때문에 귓속말 했던 거 그런 거 있잖아. 귓속말도 했어요? 저희가 사실 비기기만 하면 두 팀이 올라가니까 피구도 그렇고 거기 있는 선수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. 야, 너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해. 같이 하자, 같이 가자. 그냥 같이 비기면 올라가는데. 진짜? 그런데 포르투갈이 실수한 게 있어요. 뭐예요? 그 당시만 해도 아까 칠성 사이에 다 풀리지, 이것처럼. 한국 선수들이 영어를 잘 못했어. 아, 그러니까. 영어로 하는데. 영어로 하는데 다 못 알아들어. 그래서 우리를 자극시키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 거죠. 아, 오히려 더. 못 알아들어. 같이 가자 이거였는데.